에티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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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Squeeze 에티오피아 안 그러면 아 큐 큐 큐 큐 큐 화이트피스 돈 즉 즉큐 또 역스 폴리2가 합병되면 아 그거 물어보신거구나 폴리2가 합병되면 커머러스로 바뀌어요 제 속국이 아니더라도 난 뭘 물어보셨는지 난 커머러스에 대해서 물어보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알고 있으시라 생각을 해서 마우스 위에 이렇게 하는거 있지 그거 하나 사야되겠다 선이 이상하게 꼬여서 잘 안 움직이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동맹 조약을 잘 봐야 된다 독립보장한거 있나 모로코동맹 모로코만 깹시다 다음 정장 71년까지였죠 휴전쿨을 초기화하는거에요 포어는 잘 바뀌고 있네 포격 포격은 아낌없이 금포는 지금 남거든 금포가 남으니까 절대주의가 105 세르비아는 자꾸 동맹하자고 결혼하자고 난리야 까리야 까자니 발란군 요기 요기다가 까르스 끝났다 아니다. 성하나 남았다. 완전 합병 가능. 70점. 예, 제가 거의 땅 하나가 딱 돼요. 170점, 70점. 변경국은 아직 만들 필요 없겠어. 아, 행정기 다 찼어. 터졌다. 터진다. 터진다. 터져버린다. 잠깐만. 안 터지게 해야 돼. 안 터지게 해야 돼. 보스만. 뭐라고 동맹만 깨고. 얘도 동맹이네. 깨고. 돈. 71년. 돈 안 받으면. 70년. 아까 21년인데 많이 줄었지? 깨고. 잠깐만. 터지면 안 돼. 우즈백 아무도 공성을 안 하고 있냐? 잠깐만. 뭘 쓰지? 뭘 쓰냐? 남는 주편입? 주편입? 시리아가 54. 아, 너무 쪼금인데 이거. 원발이 오직. 오직. 나, 너무 쪼금인데? 중상주의 두 개 맞은 게.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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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마니 바니 바니 부담소 바니 수돗개발? 낭비야. 그거 다 코값을 써야 되는데 빨리 박혀! 바껴주세요. 우즈백 빨리 박혀주세요. 오케이. 54 오케이. 15 오케이. 됐고 큐큐 휴전이 67년 12월달 호르무즈 휴전이 66년 스웨덴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어 유럽을 좀 패고 있을까? 사보이 같은거? 투스카니? 코값 여기 대량으로 좀 쓰게 투스카니 투스카니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싸움 중이다. 헝가리랑 도와줘야겠다. 제누아 제누아 책 제누아 책 사러디넛 투스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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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유럽이니까 코값이 비싸겠지? 쏘고 투스카니 갈랑군이 어디에 넘어왔다고 그랬는데? 투스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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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오피아 트스옥시아나를 우리가 다 못먹죠. 154점 풀루 땡겼을때 두 번 패야 되는데 아.... 어디 보자 동방쪽으로 붙이고 동양쪽으로 붙이고 아 여기 이름이 뭐지? 보라산 쪽으로 붙이고 아 그 뒤로 붙이고 가두리 치면 80점 83점 말와 조약을 깹시다 마라 깨고 돈 마라는 마라로 깨도 되겠다 마라 동맹이 많더라고 호라산 벵갈 뭐 이러니까 땄구요 아 상인 하나 더 들어왔네 어 왕 죽었네요 새로운 여제 상인 하나 더 들어오셨는데 다닐로드라 이미 없고 다닐로드고 사마르칸트에서 2성 아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2성 무역 얼마 걸립니까 54톡 칸 오케이 우즈베 끝 3점짜리 간식으로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 3개만 추가하고 아 왜 안 박히지? 안 박히는 것 같지? 느려 빨리 좀 제발 빨리 좀 박아주세요 급합니다 지금 개정도 해야 되고 쭉쭉 가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포격해줄 수 있죠 아 대박 속부기한 것도 포격해줄 수가 있어 우디 포인트를 써가지고 대박 대박 많이 좋아졌다 편리해졌어 하이렌달 하이렌달 함선비용 감소 진짜 이게 나오죠? 없었네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반란군 지역별로 막기 반란군의 권역을 정해서 개들의 거기 있을 딱 정해놓으면 그 지역만 왔다갔다 하면서 잡는 거죠 그것만 딱 나오면 완벽해 제노아 제노아 제노아가 115 투스카니가 140 142 아우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제노아의 동맹을 깨넣읍시다 제노아의 동맹을 깨넣읍시다 사르디나 도스카니 배상금 돈 갖다 박았네요 사르디나는 안 들어왔나보지 도스카니 자식 어후 점 Shakespeare 당했네 용감하다 장하다 재환하다 뭐야 교황을 괴롭히고 있어 투스카니가 교황을 죽이는 거 아니야 이거? 교황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스트리아한테 먹이면 되잖아, 오스트리아한테. 그 형님은 안 패게. 무시보죠. 아, 또 찬다. 조약지수. 뭐야, 33점인데 안된단 말이야? 성을 하나 따여야 정신을 찾아야겠구만. 그죠? 호래사는 빼고 싶은데 또 들어올텐데 호래사 치면. 조금만 더, 어차피 코어 박으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밀란 끝. 보물수송송. 잠깐만. 아, 코어 좀 빨리. 좀 빨리. 좀 빨리 좀. 힘들어. 힘들어 좀 빨리. 코어 좀 제발. 한시가 급하단다. 한시가 급하단다. 고마워요? 결혼할 사람, 결혼할 사람 없나? 자. 포르투갈. 보헤미어? 예스 노초녀 우리 결혼시켰다 28살이랑 좋겠다 504 동맹 다 깨고 배상금 74년이니까 여기까지 오려면 10년 이상 걸려요? 깨웁시다 브루즈아들이 특권을 요구하다 개정 거절 거절 부패한 좋은가 5짜리 아닙니까? 아, 10짜리 아닙니다 반값 좋은가 평판 없네 5짜리 아닙니다 관객에서? 카톨릭 정리 문맥 여러분으로 오서만 했는데 코울 두개 먹을거 정리 잘못한 당신 탓이지 잘하셔야죠 코울 지금 우리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프랑스로 했는데 코울 관리를 잘하시면 돼요 누가 이렇게 부주의하게 먹으래 관리를 해서 먹으면 되죠 친밀한 계산으로 먹으면 됩니다 새교왕은 싸보이 교황님 내가 살려준 걸 잊지 않.. 어? 잠깐만 이거 먹히는 거 아니야? 코어 빨리 급해 8월달에 아 너무 밀렴고 바로 잡혔고 내가 이거 다시 살려줘야지 어우 찝찌지가 않아 그냥 아나톨리아 먹었는데 코어 걸렸어 아나톨리아 안 먹었으면 됐을텐데 그치 왜냐면 그때는 이제 자기 옛날에 옛날은 아나톨리아가 우리 코어가 박혀있으니까 먹어도 되는데 이제는 자기 코어가 박혀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화냅니다 어려울때의 친구 화가 많이 났어 상징 상징 박아야된다 터진다 터진다고 횡포가 터질라 그래 터진다 터졌다 터졌다 터진다 94 보인다 97 94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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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아 이거 엄벌이 어둡누기가 너무 조금이야 금액이 폭값이 왜 이렇게 싸 상장 면분 상장 면분 폭값이 왜 이렇게 싸냐고 원래 베니스가 초반에 베니스 조심해야돼 베니스가 초반에 쎕니다 배도 많고 102 2 잠깐만 슬슬 또 전쟁 걸어야지 아 호르무즈 QQ 오스만 모스크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카타비아? 오케이 에티오피아 카타비아 인플레이션 디버프가 뜨거워있죠? 과학장 100이 넘어가서 군대 부족 어 인력 많이 나? 어 왕다이 그러면은 후계자가 훈야디 훈야디 됐어 자랑성 발러 왕자가 갈렸다 아 이거 짜증난데 좀 조금 짜증나려고 그런다 발로 한대 아나씨 훈야디로 바뀌었어 아 별로 좋지 않아 코오비형 조금부터 올라갔을텐데 그러면 107.1 그쵸?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쁜데 20% 85% 아 신수현은 된다 다행이다 그나마 백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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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아가 없어졌어 기분나빠 여왕이 그... 저주받은 여왕이 알루아 대를 꺼정났어 아... 훈야디가 됐어 뻐유 되면 영수해준다 조왕이 이거 오히려 먹었는데 잠시만요 후지팔